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순두부 쫄면입니다 두부김치랑 같이 먹을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료수 매콤한 맛 정말로 먹으면 순두부 너무 맛있어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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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 고마워 고춧가루 뱅뱅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톡톡톡톡 계란 다음날 다음날 으음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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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알아요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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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